지원을 받고 있는 거야? 뭐 형도는 하는 거야? 그래 있는 거 써 일단 허리케인 라디오 드롭!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산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정치 파발마! 두 분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평론계의 올드볼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이어서 시사계의 플래시도 도민고 김원국 박사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사 도민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내일 태풍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전국의 긴장감이 빠져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이번 젠버리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가진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이 논란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 다섯 글자로 보내주시면요 나중에 두 분 추첨하고요 중간에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 파발마 시작을 해볼게요 오전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젠버리 관련 1일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가 이걸 돌연 취소를 했어요 김현숙 장관 어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해당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젠버리 관련 파행 사태에 대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오히려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된다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진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다 라면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답을 했는데요 이 답이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맥락이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래요 청취자분들한테도 다섯 글자로 의견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분도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저는 뭐 다섯 글자로 나중에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보면서 아직도 너무 현장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아니냐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다섯 명의 공동조직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가부 장관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집행 능력과 집행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구란 말이죠 행안부 장관이나 문체부 장관도 있지만 행안부 장관은 안전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은 홍보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보이스카우트 연맹 회장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저는 여가부 장관이 가장 사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가장 본질적인 사태의 원인을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젠버리의 모토가 뭡니까 늘 준비하라잖아요 준비가 안 돼서 지금 관광젠버리가 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그나마 온 성원과 그나마 도움으로 이 파행된 행사가 제자리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실패한 행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말하자면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이건 국민의 힘을 합쳐준 덕택인데 이렇게 오버해서는 안 되죠 참담합니다 사과부터 해야죠 지금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빼고는 지금 나머지 조직위원장들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 사실은 모두가 나서서 일단 국민들께 사죄하고 이 문제를 푸는 문제 국민들께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 책임인 줄 모르고 있어요 여가부 장관 정말 중요한 게 여성 가족 청소년을 다루는 것도 아닙니까 결국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서 꿈과 미래를 만드는 그런 행사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죠 준비 기간도 있었고 예산도 있었는데 전라북도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뭔가 예산이라든가 또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중앙부처 여가부에서 이 조직위원회에서 지방은 배수지나 청소하고 이런 거 하지 끼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 다 자기들의 권력과 예산과 조정 권한 모든 거 가지고 다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관광도 할 수가 없어요 젠버리 정신을 맞지 않기 때문에 관광이 아니고 보이스카우트 정신이라든가 또는 젠버리 정신이 뭔가를 개척하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해내는 청소년 의식인데 관광이나 하고 있으라면 청소년들이 되겠습니까 세계연맹에서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전 세계 일본 상케이가 한국 국가 대망신이라고 쓸 정도로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때 보여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외신 들어오는 이야기들은 일본 뿐만이 아니라 영국 미국에서 곳곳에서 다 들어오는 있고요 그리고 젠버리 공연에 BTS 전원이 공연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오늘 해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미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BTS 팬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여론도 아니 왜 이렇게 말하자면 관제로 동원해서 할 생각을 하느냐 오히려 BTS가 마치 젠버리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해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행사가 파행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사실 성일종 의원이 BTS 방탄소년단들의 병력특례법 추진한 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은 선의에서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피날레를 장식할 때 케이팝의 상징이고 케이컬처의 상징인 BTS가 공연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뜻이었지 결국 뭐 해달라 동원해달라 이런 뜻은 아니야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한 해프닝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이분이 뭐 중요 당직을 맡고 있거나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저는 선의에서 나온 제안으로 봐요 결국 뭐 실행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마치 여권이 이것을 주장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화죠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BTS 아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곳곳 공연할 때 이런 관제 형식이라든가 굉장히 경계를 했었거든요 BTS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 아미의 그런 마음들을 알고 있는 BTS를 아끼는 수많은 팬들은 BTS가 전 세계 청소년들의 미래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정신 UN에서도 아미와 함께 BTS가 연설을 했었잖아요 그 정신을 살려주길 바라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파행이 되고 있는 곳에 동원돼서 하는 분 같던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그것을 자기 변명이나 하고 있고 전 세계 의원이 과거에 정책위장이라든가 주요 보직을 맡아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도리어 이 사안을 여권 전체의 책임이다 스스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자꾸 BTS 자극하고 아미 자극하고 연예인 또 문화예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당까지 지금 폄훼하는 발언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력에 또 국가에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과거처럼 동원하는 방식으로는 과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비상대책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젠버리 참가자 지원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직원들을 차출하고 있어서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공사 쪽 진행하고 또 이런 공공기관 담당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차출되고 있다 특히 기재부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직원들을 차출한다는데 아무런 전문성도 사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공공기관 직원들이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 4만 3천 명을 전국 곳곳에 지금 보내려다 보니까 각 대학 같은 데도 보냈는데 정부에서 예산지원 하나 없이 갑자기 그냥 몇백 명 몇천 명씩 보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숙사 대학 징발하고 곳곳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실제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사전에 통보도 없이 여기 어느 나라 국가 300명 500명 800명 간다 이렇게 통보만 하고 막 지금 몰려온다는 거잖아요 식사 같은 거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식사 그래서 지금 초비상이라는 거죠 이런 공공기관이라든가 또는 대학교 또 기숙사가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예산지원도 없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분들 어쨌든 성공시켜야 된다는 1년 만에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차질이 비춰지고 통역도 안 되고 거기에 식사 잠자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왔기 때문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곳들 학교에 시설을 쓰게 하고 싶어도 비용을 전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고민하고 있고 곳곳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어떤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차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재부가 공공기관 차출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산업은행이라든가 한국조폐공사 직원들 이런 것들은 이름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익명으로 지금 다들 내놓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뭐냐면 사실 지금 공동운영위원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서가 행안부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이것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조금 도와달라고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요청했으면 저를 덜 할 텐데 기재부가 하니까 말이 나오는 건 왜냐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라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주무부서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공공기관 사람들은 기재부 요청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평가하는 상전 부서니까 5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그다음에 심하면 여기에 공공기관장 해임까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는 젠버리 조직위원회가 전체부처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보냈으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지금 주무로 참여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더군다나 비상대책지원단에 간사하거든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딱딱딱 요청하고 지자체에다 인원할당 요청하고 이랬으면 별 문제 없었을 텐데 기재부가 나서는 순간 아 이게 오해 소지가 생긴 거죠 이 점은 저는 약간 이것 또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요 오늘 오전에 젠버리 관련 단독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냐면 젠버리 담당 공무원이 젠버리 개막 한 달 전에 야영장 공사업체한테 호소를 했다고 그래요 12일만 버티게 해달라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공사청을 맡은 업체를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장마로 진흙탕 상태다 온 곳곳이 난리인데 난리가 나서 비 오는 날까지 밤늦게 야간 작업을 하면서 철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계속 그런 보도를 한 거죠 잘 버텨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 되고 있다고 정부에서는 홍보를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현장은 엉망인데 마치 상반된 내용이 보도가 나가는 그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결국 이런 것들은 관 위주의 잘못된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상황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업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괜히 눈가림하고 아웅하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젠버리가 폐막이 이번 주말에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감찰 이런 게 이루어질 거로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관들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젠버리와 관련된 유치부터 집행일까지 전부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좀 시기를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2017년 8월에 이게 유치가 됐잖아요 유치 전까지는 유치를 위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진 방향성 비용이 좀 다를 겁니다 성격이 그건 그대로 감찰을 해야 되고 2017년 8월 이후에는 인프라 구축이잖아요 유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물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SOC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이 매뉴얼대로 됐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안 되면 예산 집행 문제 또한 왜 안 됐는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출장을 갔는데 그것이 전혀 아무 관련도 없는 출장 갔다 이런 것도 들여다봐야 되고 무슨 크루즈 타고 출장 갔다 왔다 이런 것도 있고 100년 전에 개최한 개최지를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유적을 모은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망가가 되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목전에 닥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에 우리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적했던 그 문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지도 저는 감찰 꼼꼼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젠버리 발언 논란에 대해서 청취자 의견들을 다섯 글자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몇 분 소개합니다 국격 녹는 중 아직도 몰라 자기 합리화 병 주고 약 줘 민주당이요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분모 동반한 아이들 초대에 발언한 걸 두고 여야가 또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말하자면 어린이들도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예요 저는 뭐 그레타 툰베리도 10대 활동가고 다 좋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인류의 미래 지구의 환경 이런 걸 토탈에서 얘기하는 좀 말하자면 미래 기후위기 이런 거라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후쿠시마 방류에서 6세에서 8세 아이들이 어떤 지각력을 가지고 본인이 발표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퍼포먼스로 동원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답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려면 여당이 주장하는 과학에 대한 허점이 뭐가 있는지 우리 국가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집어내야지 이렇게 퍼포먼스 위주로 행사한다 저는 이게 전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거라고는 봐요 김기현 대표가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정치적 판단력이 미숙한 6, 8세 아동을 이렇게 홍의병으로 내서도 되냐 이거는 말하자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는데 저는 김기현 대표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최소한 이런 문제는 야당 대표가 야당이 이런 식으로 무책하게 퍼포먼스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어린이를 폄하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본다면 6세 8세 12세 15세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툰베리권을 보더라도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지각 능력들 젠벌이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을 마치 어린이들 홍의병 얘기하는 것 특히 김기현 대표는 별명이 부대변인이에요 공산당이나 이념 논쟁까지 넣어서 대표가 아니라 어디 부대변인 싸움꾼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저급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달 말이면 일본이 방류를 하겠다는 그 일정을 착착 진행하고 여러 가지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때 이거 일본 지지해달라고 지금 선언 넣는 거 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잠시 젠벌이라든가 여러 사안 때문에 잠시 중단이 돼 있었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 폐수 방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여기 있는 우리 누구라도 자녀가 예를 들어서 그 물을 마시고 그 폐수를 마시고 여기서 암이 걸리든지 여러 가지 백혈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유산이 되거나 이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인류가 시험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인류의 미래를 바로 이 어린이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관련이 된 겁니다 부모들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를 동원했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부모와 함께 같이 협의하고 같이 나와서 하는 자신들의 의사 표시를 마치 무슨 홍의병 얘기하는가 너무 발언이 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레타 툰벨이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평화상 받았습니까? 네 받았죠 후보에만 올라간 게 아니고? 아니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죠 그래서 곳곳에서 강행을 하고 지금 전세계 어린 청소년의 모델로 떠오른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후보에만 올라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중에 한 어린이 얘기를 소개해보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김모양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생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발전을 멈춰야 된다 왜냐? 경주 월성에 사는 5살 동생도 피폭이 됐다 그게 살면서 너무 속상하다 다시 말해서 자꾸 이 환경의 문제를 폄훼하고 핵발전 얘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이 문제를 아주 가벼운 문제로 지금 치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핵발전 통해서 원자력 발전 많이 지어서 국가의 경제를 살린다는 그러나 그 안에 도설이고 있는 저도 언론 취재하고 기자상 심사해 보면요 아직도 우리나라 월성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핵 관련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안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또 더군다나 이 핵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가 앞으로도 결과를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이 우려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어린이들까지 갖고 있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그래 한번 들어보자고 해야 되는데 마치 이걸 얘들이 한다 이건 아닌 거죠 아까 저 야당이 야당답게 좀 더 큰 틀의 차원에서 이런 말하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향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양현 학생이 피폭이라는 단어를 제가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대한민국에서 피폭이라는 것이 저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논의로 치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받아해버린 건 찬성했다? 찬성하지 않았죠 이건 일본 정부가 판단해서 시행할 일본 정부가 책임질 문제예요 이건 남의 나라가 뭐라 하라고 없어요 다만 니들이 방류하는 만큼 책임을 지고 거기에 온 당한 결과에 대한 니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책임져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지 언제 찬성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야당 야당답게 해야지 이렇게 퍼포먼스 위주로 하는 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야당답게 하는 거는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재수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한 일환입니다 그리고 빚복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졌고 이 어린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어린이를 폄훼하는 거죠 그 용어를 일단 쓸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쓴 건데 그걸 마치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얘는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어린이에 대한 폄훼죠 그리고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흘 남았어요 그런데 이 정상회의 때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염수 관련해서 브리핑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한미가 한국하고 미국 정상을 들러리 세워서 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우리가 뭐 들러리 설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미국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책임지고 본인들이 자기들이 안전성 입증됐다고 해서 방류하면 됩니다 그래서 돼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인적 국가의 허락을 얻고 안 얻고의 얘기가 아니니까 다만 일본 정부가 이렇게 했을 때는 국제사회에 이런다운 온당한 책임을 져라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멈춰있는 거거든요 이미 사실상 일본의 조치를 우리는 수용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일본이 IA라든가 있잖아요 여기 국제기관을 통해서 검증해 나오면 그런데 그 검증을 일단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다시 말해 상대에 대해서 반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상 수용이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미일정상회담에서 자기네 지지하라고 지금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한테 압박을 가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일본의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철회하라고 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할 일이지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제대로 항의도 하지 않고 그래 맞으면 해주겠다 이건 아닌 거죠 아니 왜 하기 안 합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될 때까지 방류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이라는 게 우리 그걸 누가 정확하게 검증합니까 아니 국제법상에 일본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국제법상에 일본이 있잖아요 국제사회 외교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얘기는요 국제법상으로 이거는 일본이 일본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자국에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방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류하는 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제조약에서 있잖아요 이런 핵폐기 방산 쓰레기는 방류를 못하게 돼 있는 조약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싸울 수 있고 국제사회의 당위성이 모이잖아요 그거 하면 일본이 못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일본이 끌려가는 거 다섯 가지 안 들 일본에 막을 수 있는 일본 내에서 하면 되는 거를 우리 하면 안 되는 거죠 18일 정상회의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그때 가서 또 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저 속보가 나왔는데요 잼버리 공연 출연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상암구장에서 하게 되는 BTS는 안 나온다고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 좀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지금 3주 전에 수색작업에 투입돼 숨진고 최수근 상병 사건 조사한 수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장인데 항명죄로 보직이 해임이 됐단 말이에요 내용을 먼저 간결하게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혐의자 8명이 업무상 과실 혐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입첩하겠다는 걸 대면 보고를 해병대에서 조사해가지고 경찰에 사건을 남기려고 넘기겠다고 하면서 국방부 장관 해구참모총장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이것을 넘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박 단장이 그런 명령을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라는 것이 지금 군의 입장입니다 수사단장이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대령입니다 수사단장이 그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런 일이 제발 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억울함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를 이첩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보직이 해임이 돼 있는데 앞으로 시종일간 정정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입장은 박대령을 집단 항명으로 감찰단이 넘겼는데 결국 이거잖아요 원래 수사기관의 원래 당초 경북경찰청 이첩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걸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첩했다고 하는 건데 저도 사실 여기서 의구심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서 결론 내려서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대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걸 왜 이첩했다고 수사단 산장을 이렇게 보직이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갖지 않도록 수사결과를 엄정히 내주는 거잖아요 그게 포인트인데 왜 다른 게 이렇게 혼란과 혼선을 빚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데 짧게씩 한 말씀 말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이거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박정훈 대령인가 이번에 반론도 충분히 듣고 저는 감찰을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다 군에서 수사했지만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거는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외압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사인 규명하고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두 분 한 질평은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두 분 추첨했습니다 6464 6161 두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팝알마 최수영 평론가 김원국 박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가 부릅니다 아싸 저는 3시에 돌아오겠습니다